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네요. 2020년 12월,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 해에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12월의 운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12월에 있을 법한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세요. 15초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이 소울님의 파동 에너지를 좋게 바꿉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긍정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타로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마쳤고요. ק 침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4, 1, 3, 2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만일 두 개의 번호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두 개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12월에 운의 흐름을 말해주는 카드고요. 두 번째는 12월에 생길 좋은 일은 어떤 일인지 한번 제가 카드를 뽑아올게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는 조언점이고요. 그리고 조언점을 하나만 더 뽑도록 할게요. 네, 자, 12월 운의 흐름이에요. 킨 오보 완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여왕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우선 12월에 바쁘다. 근데 어떤 일로 바쁘냐면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좀 오지랖같이 내가 이곳저곳에서 자꾸 뭐 벌려놓은 일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12월에 바쁘기는 한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안 바빠도 되는 일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다. 그 정신이 없는 게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야 되면서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월에 일을 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하지 않은 움직임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킨오브완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웬만해서는 내가 꼭 가야 되지 않는 자리나 모임, 일은 벌리지 않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3번 컵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좀 겹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하고 즐기고 놀고 할 만한 좋은 자리들이 있대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또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많아서 내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좀 쓸데없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는 운의 흐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내가 나갔을 때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은 자리만 나가야 되지 그 외의 것들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이 지치고 너무 많이 뭐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자리는 내가 꼭 나가고 싶은 자리야.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자리야. 즐거울 것 같아. 그런 자리만 12월에 나가신다면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조언점 한 장씩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는데 소년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작은 불씨를 의미하거든요.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괜한 호기심, 도전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맥락상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다. 그 다음에 좀 확신이 없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12월에는 피하고 그런 자리는 귀찮다 싶으면 안 가는 게 낫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언점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트루 러브. 진짜 사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로맨틱한 일이 소울님의 심장을 막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소울님께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만약에 솔로이신 분이라면 좋은 연인을, 연인이 될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는 운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진짜 사랑을 내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지 굳이 내가 나가서 귀찮을 것 같은 거는 그리고 좀 번거로울 것 같은 일은 12월 달에는 쉬시는 게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첫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하는 그런 자리는 나가는 거 좋다. 그러니까 연애운 자체가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언점 카드가. 그것과 관련된 자리를 좀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12월의 운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12월의 생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조언점 카드를 두 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언점 첫 번째 카드. 조언점 두 번째 카드입니다. 자 12월 운의 흐름은 더 썬 카드가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더 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12월에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 웃을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긍정적인 달이다. 근데 뭐 금전적으로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궁핍하거나 너무 금전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12월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고 아이가 말 위해서 재미있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달이에요. 그래서 12월에 혹시 내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썬 카드 자체가 태양이 명예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런 모임이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때 좀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그 대신 12월에 뭔가를 내가 빡세게 해서 해내려고 한다던가 무리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운의 흐름상 더 썬 카드는 어린아이가 100마를 타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 자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하다는 건 무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너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좀 즐겁고 재미있고 무리하지 않게 잘 보내면 12월이 긍정적인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월에 생길 좋은 일 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던 어떤 깊은 고민이나 갈등, 소망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드러내지 않았던 나의 진짜 마음이나 고민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내 마음속에 짐이나 아니면 족쇄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12월에 선 카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되고 세상 밖으로 표현된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오랜 시간 힘들었는데 12월에 그 관계가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정말 남몰래 준비해왔거나 기다렸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 게 12월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은 골치 아팠던 혹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달이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월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달이에요. 마음이 좀 가볍고 행복하고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임 간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해야 될 도리, 역할, 그 다음에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1부터 10까지 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12월이니까 연말이라고 너무 이렇게 좀 내가 느슨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할 도리를 마지막까지 잘 맞춰야만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너의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디톡스하는 뭔가 이렇게 해독하는 시간이 다 12월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12월에 좀 내가 휴식도 갔고 그 다음에 그런 큰 고민이 어느 정도 12월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좀 마음의 짐이나 아니면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내 소울이 어떤 좀 지쳐있던 거 이런 것들이 12월에 좀 많이 해소되고 그게 이제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낸다. 그런 느낌이 12월에 나의 어떤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지 뭔가 무리하게 도전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무리하게 도전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송년회니까 과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내가 안 하던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은 나를 회복시키고 고민을 어느 정도 풀어서 내년 2021년을 준비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좀 잠도 좀 푹 자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고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월은 그런 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12월의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12월에 생길 좋은 일 제가 조언점 카드는 두 장을 뽑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12월 조언점 첫 번째 장 그 다음에 이 카드는 12월 조언점 두 번째입니다. 12월 운의 흐름 4번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왔던 거를 나의 자력의 힘으로 12월에 우뚝 서서 황제가 된다.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게 12월 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운의 흐름상 그럼 이게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12월에 마무리를 웬만하면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 짓기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나의 100%의 힘일 수도 있고 황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말 황제 같은 존재를 만나는 달이기도 하다라고도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일 수도 있고요. 황제를 만나게 되는 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 12월에 수능이 있다. 이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했던 것에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인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황제일화가 필요하잖아요. 황제는 또 회사거나 정부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12월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런 황제의 존재를 빨리 찾는 것이 12월 달에 좋은 결과를 내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생길 좋은 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에 생길 좋은 일 더 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막연하고 막막하게 기다렸던 일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불안했었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황제를 만남으로써 혹은 나의 황제 에너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은 매듭 짓는 날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날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12월 달에는 그거를 좀 만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했던 거 묵묵히 기다리고 어떤 노력했던 거를 확실하게 잘 매듭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 갈등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누구랑 대립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황제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래서 대립이 있거나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회사나 회사에서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거나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분쟁 혹은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선 12월 달에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달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따르고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공정함과 어떤 매너 예의에 의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소울님이 내가 그동안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 내가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정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황제 에너지예요. 황제 에너지면 공정하게 만약에 운이나 여러 가지가 작용됐을 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나는 황제면 공정하게 들어간다면 황제는 무조건 거의 순위 안에 드는 1등에 가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거고 또 역으로 나도 12월 달에는 뭔가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12월의 운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12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자, 제가 조언점 카드를 두 장을 뽑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첫 번째 조언점 카드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두 번째 조언점 카드예요. 자, 12월 운의 흐름 3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제가 운의 흐름 쭉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파트너, 동업자 아니면 회사를 만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교회의 건물을 짓는 거고 지금 보시면 3명의 일을 하는 어떤 인부, 그 다음에 수도승, 교회 건축 전문가 이렇게 3명의 합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좋은 파트너나 회사를 만난다. 그러면 지금 저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고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취업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사를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 혹은 무언가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3번 동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좀 들어온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갑자기 대박이고 올해의 수익을 다 뛰어넘는 큰 돈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돈을 12월에 내가 받을 수 있다. 벌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에 생길 좋은 일 제가 그냥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뭐냐면 큰 돈이에요. 이게 큰 돈이에요. 동전 3번에 이렇게 큰 돈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뭐냐면 12월에 내가 큰 돈을 뭐 이렇게 입금받는다. 내 정말 손에 쥔다 보다도 큰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는 기회를 12월에 내가 잡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021년 1년 내내 어디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계약을 12월에 하거나 그런 사람을 계약을 해줄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2월에 취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매달 매달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직장인 같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게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12월에 있다. 이게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마 내년까지 영향을 줘서 좀 돈을 꾸준하게 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전 관련돼서는 12월이 너무 좋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언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조이, 즐겁게 노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12월 달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운이 있으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올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다들. 12월 달에는 조금 내가 마음도 좀 편하게 갖고 소소하게 이렇게 한두 명 정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스스로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야 이런 운도 들어올 때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닫혀있고 그러면 운이 오다가도 피해가요. 그래서 좀 내 마음 상태를 즐겁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조언점 카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나냐면 퍼펙트 타임이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12월이다. 타임이니까 소울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완벽한 게 12월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야, 조언점 카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더 신빙성이 있네요. 12월에는 확실하게 내가 뭔가를 금전 관련된 거 새롭게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달이고 그런 운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좀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운을 통해서 아마 21년에는 좀 더 금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자,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12월 운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12월에 생길 좋은 일 자, 그 다음에 제가 조언점 카드를 두 장을 뽑을게요. 이 카드는 첫 번째 조언점 카드 그리고 이 카드는 두 번째 조언점 카드입니다. 자, 12월의 운의 흐름 4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가족 카드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카드 결혼식 카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결혼을 하시는 소울님이라면 아니면 뭐 상견례를 한다든지 그런 결혼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소울님이라면 아마 두 분의 가정 이루게 될 가정에 정말 이렇게 화환이 걸리듯 꽃길만 있을 듯 싶어요. 정말 좋은 카드고요. 결혼에서는 딱 좋은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께는 가정의 어떤 화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운은 나와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잘 지낼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고 앞으로 이렇게 21년을 준비하게끔 잘 세팅이 되어진다. 이런 카드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리를 모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에는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을 잘 본다든지 만약에 자녀가 수능을 잘 보거나 아니면 이미 합격을 어떤 수시를 통해서 했거나 하면 어때요? 모두 다 가족 모여서 화목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취업이 됐다든가 그럼 또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좀 잘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에 생길 좋은 일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러버 뭐예요? 사랑이죠. 이것도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러버에 만약에 4번 나무가 나왔는데 정말로 결혼을 하시는 분은 최고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가족 간에도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기보다는 가족이 화목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런 계통의 흐름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번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점 카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또 스타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가 좀 일관성 있게 잘 나와요. 이거 뭐냐면 내 소울 에너지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신성 별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이어받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카드에서 제가 재해석한 카드인데 이게 초신성이에요. 그 에너지를 내가 그대로 내 소울이 흡수해서 정말 마음의 회복, 소울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지금 누구나 다 이번 연도는 그렇지만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은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12월을 좀 보내신다면 내 에너지, 소울 에너지가 좀 많이 회복되고 힐링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정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12월을 시간을 잘 보내시면 내가 에너지 회복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께는 좋은 영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 카드가 말 그대로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딱 작품을 하는데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게 초신성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번뜩이는 그 정도로 훨씬 넘어선 초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작품이나 어떤 창의적인 어떤 프로젝트, 디자인 이런 거에 잘 묻어날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언점 카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면의 지혜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은 이미 뭘 할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 내면의 어떤 지혜와 그런 걸 좀 믿고 그래서 미루지 말고 시기적절하게 무언가의 행동을 취하자고 나왔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술을 하시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12월 달에 웬만하면 내 내면의 지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해서 뭔가를 완성시키거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늦추지 말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근데 원래는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그 시기를 본다면 12월이 적당한 달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기 좋은 달 12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들 정말 2020년 고생 많으셨어요. 12월 마지막 한 달 잘 보내시고 2021년 우리 활기차게 맞이해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